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나 너 좋아해 처음 본 날부터야 그런 얘기하면 그제야 좀 숨이 쉬어졌고 내 집까지 같이 걸으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설레고 아프고 떨리고 어색해질까봐 그런 마음을 말하지 못했어 친구 사이마저 못될까봐 진짜 내 얘기를 할 자신이 없어서 이 거절한 거 알지만 회하게 될까봐 얘기해 좋아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같은 마음이 아니고 넌 누구라도 좋아할만한 사람이야 나도 그랬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족이라도 함부로 대학에 놔두지마 그거 견딜 필요 없어 그리고 그 말은 해주고 싶었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거 잘했다고 그게 보드